하이 루 안녕 다들 반갑소 낮잠... 낮잠... 낮잠 잤는데요 진씨, 나 낮잠 잤어요 낮잠 자고 하트요? 안내... 낮잠 자고 정국이랑 얘기 좀 하다가 아빠... 왓쥬 다들 안녕? 근데 여러분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서 금방 끌 거예요 제가 금방 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연탄이 본집에 있죠? 태이, How are you? I'm great, good Good luck for the album Thank you 지금 열심히 저는 음... 은은 네 네 네 잘 고기 네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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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여러분 전 다시 잘 거예요. 자는 건 아니고 자는 건 좀 그렇고 기왕 일어나는 김에 영화 하나 보고 자야죠. 요즘 정말 진짜 찐 진영 말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힘이 없습니다. 그냥 다이어트가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어요. 내내 피곤해요. 내내 피곤하고 내내 졸리고 내내 힘 없고 내내 약간 밥을 안 먹으니까 밥심이 없어서 이렇게 하거든요. 진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정말 리스펙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. 반갑습니다. 안녕. 반갑습니다. 안녕